독일 내한덕의 곡에서 발견된 오일류 화석이 현생인류의 조상인지 아닌지로 떠들썩하던 1900년대 초 미국 남서쪽에 위치한 유멕시코주 홀섬이라는 동네에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한 카우보이가 토사가 입슬린 도랑에서 거대한 동물뼈대를 우연히 발견하였는데요. 갈비뼈 사이에 깊숙이 박힌 화살촉 모양의 돌 발사체를 보고 이 동물이 사람들에게 사냥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소 지지락에 관심이 많았던 카우보이는 동물뼈대가 아메리카들 쏘인 바이슨 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정체가 궁금했는데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미 멸종하고 사라진 바이슨 안티쿠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발견이 대단한 것임을 직감했는데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불과 몇천 년 전에야 이 땅에 도착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판단을 증명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동물뼈대와 늑골 사이에 박혀있던 돌 발사체를 덴버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에 보냅니다. 표본이 멸종한 바이슨 안티쿠스임을 확인한 박물관은 부랴부랴 발굴단을 꾸려 도랑부지를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발굴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냥당한 30여 구의 바이슨 뼈와 함께 수십 개의 창촉으로 사용된 돌 발사체를 발견한 것이죠. 인류 화석을 찾지는 못했지만 3000년으로 평가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인류 역사가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자 고고학계는 이미 멸종한 바이슨 안티쿠스를 사냥한 인류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북아메리카 대륙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뉴멕시코주 클로비스에서 다량의 메머드뼈와 함께 돌로 제작한 촉 그리고 이들을 사냥한 것으로 추정된 인류 화석이 발견됩니다. 빙하시대 때부터 북미 대륙에 인류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였으며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은 아메리카 인류 위주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한 클로비스인의 정체와 함께 이들의 후손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은 지형적으로 서쪽은 수천 킬로를 뻗어있는 로키산맥이 수천 미터급 장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미시시피강 주위로 거대한 습지가 발달해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프레리라 불리는 세계적인 평온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서북의 척시대가 시작되기 전 아메리카 들소들의 천국이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 최초로 초기 인류가 사냥했던 흔적이 발견된 폴섬도 대평원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29년 폴섬에서 남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클로비스에서 다량의 동물뼈와 함께 인간이 거주했던 흔적을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여러 고고학자가 클로비스로 향하지만 가장 먼저 도착한 하워드가 유적 발굴권을 따냅니다. 발굴이 시작되면서 여러 차례 인간 거주의 흔적과 함께 놀라운 결과물이 보고되었는데요. 이미 지구상에서 멸종한 메머드와 다이아울프 그리고 검치호랑이의 뼈가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돌촉의 크기와 형태가 유라시아 수렵채집인이 사용한 것과 달랐으며 폴섬의 것보다 더 길고 두터웠는데요. 고고학계는 클로비스 돌촉의 기원을 유라시아 대륙에서 찾지 못하자 아메리카만의 고유문화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메리카로 이주한 초기 인류가 메머드와 마스터돔과 같은 거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돌촉을 제작했다는 설명이죠. 실제 북아메리카에는 메머드 중 덩치가 가장 큰 콜럼비아 메머드가 코스타리카까지 서식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발굴을 주도한 하워드는 이 돌촉을 클로비스 포인트라 명명했으며 이는 클로비스 문화를 시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했는데요. 덕분에 클로비스 포인트와 유사한 돌촉이 발견된 유적지는 모두 클로비스 문화권에 속하게 됩니다. 클로비스 기술의 중심지는 북미 대평원과 미국 동부지역이지만 문화권으로 보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요. 동서로는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 그리고 남북으로는 알래스카에서 남아메리카에 이르죠. 1500개 이상의 유적지에서 수만 개의 클로비스 포인트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클로비스 포인트가 거대 초식 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메머드가 살지 않았던 남미에서 왜 발견되었을까요? 이는 아메리카 대륙을 시공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클로비스 포인트에 대한 고고학적 결과는 빙하기말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만 3000년 전부터 만 1000년까지 불과 2000년에 불과하며 표본의 측정연대가 대부분 1000년 이내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빙하기라는 악조건 속에서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해 남미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놀라운 이동능력과 함께 교역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클로비스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졌다는 얘기죠. 아메리카원 주민 중 약 80% 정도가 클로비스인의 후손이라는 유전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클로비스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전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왔거나 유럽에서 왔다는 등 가설만 무성할 뿐 정설이 없었는데요. DNA 추적 결과 이들은 시베리아에 살던 북유라시아 수렵 채집인과 동아시아 수렵 채집인의 혈통을 물려받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1만 8천년 전부터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 알라스카로 이주해온 초기 인류는 북아메리카 전역을 덮고 있던 빙벽에 막혀 오랫동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통이 섞여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겨났는데 이들이 북미 대평원에 진출한 클로비스 사람들입니다. 빙하기 중 잠깐씩 찾아오는 따뜻한 시기에 로렌타이드 빙벽의 길이 열렸으며 이때 태평양 해안선과 캐나다 내륙을 관통하는 두 갈래 루트를 통해 북미 대륙에 들어온 것이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매머드와 같은 거대 동물이 멸종된 이후에는 클로비스 포인트가 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클로비스 문화의 종말과 홍적새 대멸종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 홍적새 대멸종이 시작되자 클로비스 문화도 끝이 났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무차별한 남액으로 매머드와 같은 고대 초식동물이 사라지자 클로비스 문화가 종말을 구했다는 학설이죠. 두 가설 모두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거대 초식동물이 사라지면서 클로비스 문화는 종말을 구하였으며 이후 더 이상의 대규모 인구 이동은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죠. 지역적으로 고립화가 가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북미 대평원에 살았던 클로비스인들은 매머드를 대신해 아메리카 들소를 사냥하면서 생존에 성공합니다. 속도가 빠른 들소대를 절벽으로 몰아떨어지게 하는 새로운 사냥 기술을 구사했는데 이를 바이슨 점프라 부르며 이들이 영상 첫머리에 언급한 폴섬인들이죠. 폴섬 포인트라 불리는 폴섬인들이 사용한 돌촉은 클로비스 포인트와 형태는 거의 비슷했지만 더 짧고 작았는데요. 사냥 대상이 바뀌면서 사냥 전술과 무기가 변화된 경우죠. 바이슨 점프는 대단히 효율적인 사냥법으로 서북의 척시대까지 인디언들이 들소 사냥에 이용할 정도로 오랫동안 평원 문화로 자리잡게 된 비결입니다. 그러나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자 들소 사냥에 최적화된 대평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클로비스인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특별한 지형과 자원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극과 극을 연결할 만큼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농경에 적합한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도상의 이점이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요. 그나마 남아있는 이점도 남북으로 대륙을 관통하는 로키산맥과 안데스산맥에 가로막혀 지역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죠. 북미 지역 대부분에서는 수렵을 통해 생존했으며 물고기를 구할 수 있는 바닷가와 강 주변에서는 어로와 농경을 병행하며 거점을 중심으로 정착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빈약해 정착이 쉽지 않았죠. 농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땅을 개관하고 유지할 노동력이 필수적인데 북미 대륙에는 길들일 수 있는 대형가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와 당나귀 말과 낙타도 없었으며 식용과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돼지나 염소 등 유라시아 대륙의 생태계와는 크게 차이가 났죠.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정주문명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중남미에서는 사정이 조금 나았는데요. 일찍부터 옥수수와 감자를 작물화해 성공했으며 남미에서는 나마와 알파카를 가축화해 운송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게다가 털을 이용해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식용으로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중미에서는 칠면조와 개를 가축화해 성공했는데 개의 경우 먹는 것에 비해 살이 안 찌는 특성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죠. 인구부양력 측면에서 북미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덕분에 도시가 세워지고 페루 인근 해안가에서는 카랄수수패문명이 설립되었으며 멕시코만 주변에서는 올맥인들이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이점도 유라시아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데요. 동서로 비슷한 위도상에 펼쳐진 온대지역과 아열대지방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도 많았으며 아주 다양한 농경민족이 서로 교류하기도 편했죠. 문화적 다양성이 작동한 유라시아에서는 청동기와 철기라는 시대적 변혁을 문명세계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은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도 몇 개 안되었으며 위도상 농경가능지역이 지나치게 협소해 다양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 클로비스인들의 후손은 부족 단위로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으며 폐쇄된 환경은 청동기나 철기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석기시대에 머물게 된 것이죠. 날카롭고 강도가 높은 흑요석이 중요시되었던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클로비스인은 시베리아와 동북아시아에서 알라스카로 이주한 수렵채집인이 빈벽에 막혀 고립되면서 혈통이 섞여 형성된 아메리카원 주민의 직접 조상입니다. 또한 이들은 천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퍼졌으며 지역적으로 고립되면서 독특한 지역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다가 기원전 4천년경 유탁한 반도를 포함한 멕시코 해안가에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만과 미국 동부지역 그리고 콜롬비아와 페루 해안가에서 재배된 옥수수와 감자의 원산지를 추적한 결과 멕시코와 유탁한 반도로 확인된 것이죠. 아메리카원 주민의 DNA 추적 결과도 농작물의 이동 경로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렵이라는 전통적인 생존 방식의 옥수수와 감자라는 편식화된 식량자원 그리고 바다로부터 획득한 해양자원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만 인구부양에 성공한 것이죠. 중미에서는 올메기라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마야 아즈텍이라는 문명세력으로 발전하였으며 페루 해안가와 안데스고산 지대에서는 카랄수페로부터 인카로 이어지는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황금문화가 번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아메리카 문명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며 모두 클로비스인의 후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동 경로와 함께하는 것이죠.